네 안녕하세요 헤트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민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드디어 1만킴에서 2만킴이 됐습니다 와 제가 원래 몇천명에서 1만명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어느덧 벌써 2만 유튜버가 되다니 정말 놀랍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정진해서 5만킴, 10만킴까지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?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2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은요 바로 구글 기프트카드 3개, 자 만원권 3장과 여기서 좀 끝이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개봉품, 스타크래프트, 리마스터, 초혈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제품을 탐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텐데 참 뭐 어떤 분에게 이 해물이 갈지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또 중요합니다 바로 해변킴으로 여러분들이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재기발랄한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모두 다 드리는 코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건강한 또 이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핵티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